저 100만이 없겠다고 4큐브 봐라잉 롤체 시작했는데 아 진짜요? 8차선도 그렇고 그럼 뭐 지금 이제 나보다 아이 뭐 그 평소 안 사왔다가 일주일 동안 비져요 지금 벌써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이템이 뭔가 다양하게 어차피 나와요 오! 와! 나이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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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아! 2,3 돌렸다가 3켄치는 어차피 2,3 증강으로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레벨업이 더 좋아요 확실히 근데 형님이 말을 잘 안 듣긴 하시네요 하하하하하하 디테일 중요하거든요 한 마리 잡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못 잡을 거 같은데 오 잡을 만하다 니 공어 빨판 상호 좀 잡을 만하다 아 근데 사실 이 한 마리 잡는 것도 늑대전에 안 죽기만 하면 되거든요 잡기 응 늑대전에.. 예 아니 초반에 못 잡아도 아 이거 풀풀풀이면 진짜 좋은데 제발 제발 네 오케이 composition 아니 폭고기가 날라와가지고 아 나이스 어 속국 나이스 나이스 진짜 왔다 이 판 업 안 누르고 그쵸 레벨업 들을 수도 있으니까 구인수 카시 한 마리에 잡기 위해서 좋습니다 구인수 만들고 그 다음에 내셔 만들고 이렇게 맞으려고요 왔다! 왔다! 나이스! 그거 먹고! 자 이제 레벨업 찍으세요 100원까지 미쳤다 3-5에 9레벨을 갈 거예요 안 믿기겠지만 8 그렇죠 나중에 라이즈 줘도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칼은 쇼진에 맞게 쓸 데가 없어요 이 레벨업 8이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좀 이겨도 상관없잖아 지는 게 더 좋긴 해요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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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졌어 하하하하 아니 오케이 아 이거 카시팔과 한 번 더 놀랐어 8레벨 아 안 되는구나 1 부족하구나 그쵸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는 뭐 나 갑시다 으응? 돈을 확 끌어당긴 다음에 5코스트 삼성을 엄청 빠른 타이밍에 찍는 겁니다 그래서 탐켄치로 돈을 빠르게 모아야 되고요 반둔 운영법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xp 구매 한번 눌러보세요 어! 가자! 구렛! 구렛! 찍자! 찍고 돌리세요! 나이스! 나이스! 끝났어! 자! 빨리 저 넘겨주고 골디! 골디! 빨리 없으세요! 아! 골디! 무조건 골디!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제발 잠시만! 이게 빨리 골디를 맞춰야 되는 게 1킬당 1원씩!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빠르게 사야 되거든요 이거 일단 묶은 안 묶어도 되겠다! 그치! 나이스! 나이스! 어차피 돈은 번호옵니다! 나왔다! 이거는! 뽀비 일랑오이를 팔고 어! 너무 좋다! 돌디를 맞춘 다음에 뽀비를 올리고 돈을 벌어서 쉔을 사면돼! 재능충이야! 아! 아! 내 포 딱 고장 왔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근데 그 상태에 적의 문제는 애들이 날려버리네! 아 근데 저런 하드탱커는 날려야 되긴 해요! 가르마니야 막! 쟤는 평생 안 죽거든요! 이.. 이걸로 때려봐! 저기 아! 실력이 안 되냐? 그리고 이 배치도 중요해요 사실! 그 다음에 돈은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돈 먹고 갱플랭크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방템 무조건 크산테한테 줘야될게요! 크산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겁게! 돌려볼게! 그렇죠! 다시 가! 오 라이스! 이게 갱프를 내리고 싸이언을 쓰세요! 갱프 빼고 돌려볼까? 이거 이성치께? 네! 갱프를 버리세요! 나이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차피 칼은 쓸데가 없기 때문에 변은 더 넣어놓자! 그렇죠! 이거는 갈리오를 이제 차야되는데 아 근데 뭐 어차피 이기겠다! 이러고 이제 10레벨 가? 네 이제는 쟤야죠! 이제는 10레벨 보조! 미쳤다! 와 돈! 돈 미쳤는데? 아가리 벌려! 아가리 벌려! 무조건 돈 말고 전투 증강! 안 먹겠죠? 그래 먹을게 없다! 그렇죠! 자 이러면 싸이언 빼고 두 마리 쓰세요! 이렇게! 아 이거 트패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앞라인이 안 넘어가가지고? 와 미쳤다! 이걸 이겨? 트패가? 아뇨아뇨 어? 아 이거 이기네? 아 또 의심 또 의심 또 의심 아가리 벌려! 그렇지! 그쵸 그쵸 오 이거 좋다 라이즈 라이즈 쇼진 가운데 가운데 두세요 라이즈 오 나이스 이거 스윙 치는거 너무 좋대 와 이제 창고 5코러만 채워넣으면 되겠다 이제 그렇죠 와 저거 다 돌 아니야? 미쳤다 저거 로봇도 돌이야 아가리 벌려 준비하자 와 크게 온다 크게 온다 상대가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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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오잉 아 근데 이거 스윙을 왜 못 쳐냈지? 블루블루 블루블루 아 블루크스한테 예 왜 어쩐지 왜 어쩐지 어쩐지 저기가 좀 지금 비정상적으로 셌던거지 다른 애들은 다 해줄거 같은데 뭐라 아 이거 돌이구나 돌이라서 고쳐내대 어 천했다 오 다행이다 제일 중요한거 전했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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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면 엑조디아 덱은 아니라서 아 브라지 레벨 가시죠 가시고 오프 밸류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됐죠 어차피 밴들라이즈라 왼쪽에 있는 애들 순서대로 나오니까 일단 갱플랭크 먼저 나가서 CC 면역 걸어준 다음에 사이온으로 CC 걸고 그 상태로 날리고 아리로 궁 역시 아 사이온이 약간 외로워 보이네 그러니까 오케 자리 난다 자리 난다 나이스 아 이거 돈이 너무 안찍기는데 돈을 돈을 못버러 오네 지금 와 아니 막차를 한명도 못찾네 다 죽였는데 아 쳤다 나이스 연장적으로 하면 더 잘 치잖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 아니라도 아 일단 쓸데없이 큰 지팡이 떴어 네 가봅시다 제발 콕콩 아 까비 아 데캡도 좋아해 데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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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거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5라운드 전에 웬만하면 오포 삼성이 찍히거든요? 어 지금 5라운드인데? 아니 6라운드 전에 아니 크산테가 미쳤네 보니까 약간 원래 크산테 빨로 좀 이기는 택이에요 어 여기서 또 이에요 그가 꼭 도착해 그럼 다 애매하네 잘해봐 날리지 못하고 어 저쪽으로 잘갔다 아이.. 저건 안가야 돼 어라? 아이 괜찮은 괜찮은데 어차피 저기.. 이렇게 숙여다 보면 저기.. 저 모델카이저에 스턴이 들어가는데도 어라? 어엇! 잠깐만! 형은 너무 싸우는 무덤가 안좋았다 아.. 오케이.. 봅시다 가이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이겼다 미쳤다 이거 무조건 그사대 삼성 뜨겠다 나이스! 어 이거 라이즈 삼성 찍으면 어떻게 돼? 밴들 라이즈? 삼성만 소환하나? 어 맞네 그냥.. 저 라이즈 쓰러내들도 없다 다 왔다! 가자! 그렇지! 앞으로가 앞으로가 앞으로 불러도 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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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세요 그냥 숙.. 빼고 빼고 이제부터 5코 삼성 뭐 원하는대로 찍으면 됩니다 근데 뭐 소환하면 되니까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그러해보시죠 한 번 과연 아니 삼성 여름이 야 모델 삼성도 소환하네 미쳤는데? 아니 모델까지 나오네 아니 삼성 아무거나 소환하네 미쳐 닐라 삼성까지 와 개쌍이다 7코 삼성 인정 이건 약간 랜덤 같은데요? 그 창고 딱 5코로 채워넣으면 그거대로 또 안 돼가지고 그게 일단은 혹시 모르게 너 갇혀있어봐 얘네가 삼성으로 나가겠죠 이러면은? 아 그래도 R이 삼성으로 나오네 어? 뭐야? 어? 생계? 이게 특패? 어? 뭐야? 와 와 이걸 질 뻔해? 와 와 아 미쳤네 아 미쳤네 아 이거 질 뻔한거지 왜 질더라 아 왜이렇게 나와 됐다 이러면 이제 5코만 소환하겠지 와 사이언 삼성 R이 삼성 아트럭스 삼성 아트럭스 삼성 와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아 잠시만 이거 갱플 삼성이 배 여러 척 소환하던데 이제 형님 점수 다 날라갔다 아 갱플 삼성 궁 형님 점수 높은 귀여운 아니 말이 안 돼. 그냥 이거 내가 못 봐서 그런 거 같아. 이걸 어떻게 이겨, 특패가. 그래!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와, 기가 맥힌다, 골딩. 와, 내 본키를 절대 안 해야지. 예?